그래도 졌어요 라고 지금 또 주셨어요 그래도 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팔뚝을 맡깁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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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기왕에 이렇게 억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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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하다 자 유광국씨는 여기 손목에 점이 있어요 손목에 여기만 맞춰서 때리면 돼요 점에다가 예 갑니다 점 점에 위에 때릴거에요 점은 여기 있는데 진짜 아파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소리가 별로 안났네 아이고 억울해 거기서 응어라고 그냥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오늘도 그 반지 안 꼈어요 반지 안 꼈어요 오늘 오늘 이쪽에만 반지 꼈어요 그걸로 때렸잖아 반지 이쪽으로 때렸어요 왜 그러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어 웃음이 없지 자 가만 시끄럽게 있네 나가라 근데 아 하하 그니까 청취쟁위센이가 아마 그래서